휴가는 잘 갔다 왔어? 아 휴가요? 사실 이제 이수비나 저나 휴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휴가가 사실 아니야 애들 방학이지 사실 애들 낳기 전에는 휴가라는 걸 다녀와 본 적도 없어요 그치 애들 없었을 때는 휴가를 갈 수가 없었고 이제 애들 방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가지를 떠나지 휴가지라는 데를 가보긴 하지만 그건 아빠들한테는 대부분 노동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수배 상태도 썩 좋지 않습니다 별일 없었어? 아 왜요 형? 방송인데 아홉말 시간에는 우리 그냥 사석에서 하는 얘기를 찍는 거 아니었어? 사석에서 우리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 가장으로서의 그런 고충이랄까 여러가지 결혼 생활에 순탄치 않음 이게 또 인생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도 있지 않는가 도망쳐 어떤 건지는 알고 도망치든가 아니면 그래도 꼭 나는 찍먹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궁금하잖아 아 그렇지 그렇잖아 우리가 또 이어폰 같은 것도 아니 이거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하니까 들어보고 싶으니까 또 남들 다 좋다는데 또 나도 안 들어보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해보는 거야 결혼도 형은 이번에 휴가 되게 짧게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간 거는 하루 갔다 했어요 하루 강릉에 그 1박 하고 왔는데 야 그게 진짜 힘들었어 올라올 때 5시간 걸리더라 5시간 동안 운전을 할 발목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어 그렇죠 나 지금 재활선생님한테 완전 욕먹었어 너 무슨 짓 한 거냐고 대체 발이 부어가지고 다시 그냥 휴가를 다녀왔을 뿐입니다 휴가가 아니지 그러니까 고난 고행 뭐 이런 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런 아빠의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과연 알까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남기는 거죠 기억은 못해도 기록은 하겠다 네 2023년 8월에 유튜브 기록을 보아라 사실 이습도 저렇게 웃고 있지만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저는 돌아와가지고 못 들어갔죠 집에 휴가 동안 일주일을 일을 못하니까 전후로 밀린 일이 너무 많아요 휴가 시즌 직전에는 일을 최대한 미리 해야 되고 이렇게 끝나고 돌아오면 오늘부터 당장 밀린 일들을 또 쳐내야 되고 진짜 저희 채널 보시는 많은 프리랜서 여러분은 이걸 격하게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 회사원들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 그걸로 오래 버텨온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정말 생존 레벨의 급이 그냥 아예 달라 아예 이거는 약간의 난이도 차이가 아니고 그냥 서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요새 굉장히 세게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인생만사 다 조별과제 같은 게 아닌가 지금 어린 친구들도 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는 해봤을 거 아니야 학교 다니면서 사실 제일 힘든 게 조별과제거든 나는 그냥 혼자 하는 건 난 괜찮았어 근데 조별과제가 정말 힘든 게 이게 꼭 항상 조장이 되는 타입의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관상에 쓰여 있는가? 조장관상인가? 통계학적으로 조장입니다 그런 게 있나봐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척 보고도 조장하시죠 이 말이 그냥 바로 나오거든 저는 평생을 조장을 했어요 항상 뭔가 총대 메고 어디 가면 맨날 그런 거 10장 팀장 이런 거 꼭 하고 아 정말 미치겠어 진짜 근데 이숲도 약간 그런 타입이야 맞아요? 이숲도 맨날 또 조장하는 타입이에요 이숲이 이제 저랑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양자 구도에서는 약간 그 어시스트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만 이숲이 숲 레코드 가면 조장이지 뭐 아 그렇죠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인디 뮤지션들 사이에서 맨날 조장 역할이에요 이숲하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같이 오래 하고 있는 이유도 어쩌면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일 수도 있어 성향상의 공감대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아무 말 시간을 지금 시청하는 분들 이거 보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타입일 거야 거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타입이 아니면 이런 영상 안 봐 맞아 맞아 그치? 그것도 있어 분명히 있어 조장이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이런 쓴소리 안 봅니다 그냥 외면해 사실 우리가 왜 학교에서 조별과제 같은 거 할 때 대개 조장이 가장 좀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빨리 취합해가지고 정리해서 끝내지 않으면 이게 우리 조두 문제지만 내 학전부터 이제 빵꾸가 나니까 빵꾸 안 날려면 내가 어떻게든 이 조원들이 다 도망을 가더라도 어떻게든 나를 갈아 넣어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되는 게 조장의 입장이잖아요 진짜 그거 힘들지 조원들의 학전까지 짊어지고 가는 거지 일단 마음이 되게 힘들지 그리고 사실 그래 이게 집안에서 가장이라는 존재도 결국은 이제 그런 비슷한 입장에 처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고 싶다 그냥 8월 첫째 주가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항상 이때 이런 생각이 들죠 명절때랑 명절 지나고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휴가 지나고도 비슷해요 굉장히 그 가정의 위기가 도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 근데 이게 그 모든 인생사에 동일한 로직으로 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또 관통하는 측면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게 동업 같은 거 해보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시점에 창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혹여나 동업은 절대 안 됩니다 동업 절대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 꼭 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같이 뭐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같이 일단 뭐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 찾아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꼭 망해요 100%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당장 뭔가 그 사업 아이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여건이 안 돼 그래가지고 친구를 동업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디 그냥 땡빛을 내서 혼자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동업이라는 게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나도 동업을 해봤지만 정말 그 끝이 좋지가 않아 동업이 항상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끝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영화 보셨습니까 아 영화 페이스북 끝이 안 좋죠 아 그렇죠 저도 동업을 해봤는데 법인을 세워가지고 지분을 나눠갖고 이렇게 동업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이 되게 동떨어져 있어 그렇잖아 너 기술보증기금 이런 거 대출 받아봤지 왜 우리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보면은 지배구조를 꼭 보거든 대주주가 3분의 2 이상 지분을 획득하지 못하면 그러면 대출도 안 나와 그래서 대표이사가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게 되죠 사실 뭐 스타트업 같은 거 지분 갖고 있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대출 받으려고 갖고 있는 거지 그걸로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쳐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에 대해서는 면제해준다고는 하더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대표이사가 꼭 연대보증 섰어요 너 보증 걸려 있지 그렇죠 회사 망하면 그 빚이 대표이사한테 옵니다 동업한 친구들 회사 망했는데 뭐 나 몰라라 다 도망가지 물론 어쩌다가 진짜 양심적인 친구들은 그래 이것도 고통분담해야지 하고선 자기가 이제 엠빵에서 갚아주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에요 내 얘기야 야 시작할 때는 엠빵 하자고 해가지고 월급도 엠빵으로 다 가져가 놓고 빚은 나한테 다 떠넘기고 가더라 그래가지고 저 혼자 한 3억 빚을 갚았습니다 동업이 항상 끝이 안 좋아 그게 만약에 내가 진짜 뭐 저작권 수입이라던가 다른 수입이 있었으니까 그거 막았지 아니었으면 나 죽으란 얘기 아니야 아니 한 사람한테 그냥 땡빚 3억을 그냥 얹어준 건데 그냥 죽어갔어요 자기네 월급 받아갈 때는 그냥 엠빵으로 다 가져갔어 나랑 똑같이 월급 받아갔어 나 뭐 대표이사라고 월급 더 줬냐 형이 대표이사고 형이 과반 이상 지분을 넣는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엠빵이다 떠날 때는 안녕 야 심지어 나가면서 퇴직금 달래 퇴직금 가져갔어 빚더미인 회사에서 퇴직금을 가져갔어 아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사가? 어 한 놈은 먼저 갈 때 퇴직금 받아가가지고 두 번째 놈이 나가겠다고 할 때는 야 빚이 너무 많아서 못 준다 갔어 그냥 그런데 나중에 노동청에 고발하더라고 어? 퇴직금 안 줬다고? 어 그래서 나 노동청 불려 갔다 갔어요 노동청 갔더니 노동청에서도 황당해 황당하죠 어 이 사람이 무슨 퇴직금 요구할 권리가 없는데 어 근데 이제 앞에 사람이 딴 사람이 받아갔으니까 자기도 받을 줄 알았던 거지 뒤통수 치고 엎어진 사람 발로 밟는 거지 그거는 나는 사실 그렇게 동업하다 망했을 때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참 세상에 드물 것이다 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한 푼이 아쉽고 이렇게 되면은 의리 뭐 이런 거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왜 사람들한테 돈 꿔줄 때도 내가 이걸 돌려받지 못하면 큰일 날 금액이라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 화장실 갈 때랑 올 때 그 마음이 다 달라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달라져요 그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철저하게 선을 그어서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에 대한 회의가 좀 덜 느껴질 것 같아 사업이라는 분야에서는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조별과제랑 로지컬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별과제 하다 보면 조장일지라도 나도 모르겠다 이번 학기 난리야 그냥 몰라 이거 나중에 재수강할 거야 하고 그냥 배째 버리는 그런 조장도 있을 거 아니야 사업하면 그런 사장도 있어 근데 실제로 진짜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내가 동아리 모임 같은 거 나가보면 까마득하게 어린 후배들이 자기 이번에 이제 학교 졸업할 건데 취업을 할까요 창업을 할까요 그럼 넌 창업은 뭘로 창업을 할 거니 그러면 뭐 컨텐츠 사업 뭐 어쩌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뭘 할 건데 그런 얘기 하는 경우들이 있어 내가 그러면 잠깐 친구들하고 동업을 할 것이냐 절대 하면 안 된다 학교 다니면서 조별과제 하면서 고생해 본 적 없냐 그거에 몇만 배 힘들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쉬워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바로 합니다 조별과제는 다들 안 좋았던 경험만 있거든 특히나 조장이라면 간혹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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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확률로 모든 조원들이 다 너무 열정에 불타서 우리는 모두 A뿔을 향해서 달립시다 하고 대동단결하는 그런 조도 있기는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보기 드물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똑같은 시각을 갖고 그렇게 다 같이 열심히 해주는 그런 상황은 사실 생기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꼭 돈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너랑 네 친구랑 같이 녹음실을 새로 차렸다 치자 근데 너는 또 녹음실에서 맨날 밤새우고 막 자고 집에 못 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너랑 같이 녹음실을 차린 그 친구는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서 6시 이후 스케줄은 받지 않습니다 6시 이후 스케줄은 나한테 미루는 거네 그거잖아 아니 같이 하는데 너는 녹음실 장사를 신경을 써야 돼 그러면 6시 이후 스케줄을 얘는 못하겠대 아 나는 가서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 아 나는 그렇게 빡세게는 못 살겠다 이래버리면 그거 네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너만 개고생하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5대 5로 가져가겠죠 너의 전형만큼은 빼야지 근데 많은 상황이 그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관이나 라이프스타일 자체까지 동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잖아 사람 간의 능력치도 다를 수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성향 자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는 데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야 밤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나이 들고 체력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잖아 가정 환경도 문제가 있고 내가 밤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같은 녹음실이나 이런 사운드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밤샘 못해? 그럼 너 죽어야지 그잖아 어떻게 이래 여기서 내가 음악이나 음향 관련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나는 도저히 체력이 못 받쳐져서 밤샘을 못합니다 야 하지마 넌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요 진짜 어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프리랜서들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뭐 다르겠어?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든 누구든 다 이쪽 일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난이도 자체가 다른 거라고 인생의 난이도 자체가 그냥 아예 다릅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유부남들 중에서도 특히나 애 딸린 유부남 기본적으로 우리 가산점 주잖아 왜냐하면 애 딸린 프리랜서 유부남은 정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 예전에 상상마당에서 일할 때도 조명감독을 뽑는데 커리어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출산을 앞둔 애 아버지를 뽑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출산율에 기여를 하는 애국자니까 그런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은 앞으로 그래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역으로 원래도 조장 스타일이었는데 애가 생기고 나서는 그게 훨씬 더 강화됐어요 장난 아니죠 또 또 새로운 레벨로 각성했어 못할 일이 없어지지 진짜 진짜 못할 일이 없어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나만 각성해서 문제인 것 같지만 어? 위험했다 위험했다 어 안돼 너 아닌 것처럼 얘기해 왜 네? 아니란 얘기 안 했어요 형 저와 이수비 공감하는 거는 꼭 음악 얘기만은 아닙니다 아 슬프다 아 진짜 한 번은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결혼에 대한 꿈을 완전히 접었대요 아 미혼인데? 네 맞고 왜 그랬더니 너 보고 너 보고 너 보고 너 보고 왜 그래요? 왜 그런 표본이 돼서는 안 되는데 되게 행복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구나 네가 양측면을 모두 본 친구가 자기는 이 밸런스 게임에서 안 되겠대?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해합니다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결혼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제 육아 아 아 애가 포함되면 아 그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지 진짜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채널 영상에 보면 옛날 영상 보면 지금과 모습 자체가 아예 다르다 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게 이제 육아 전후의 차이입니다 아 그렇죠 늙음의 정도가 그럼요 갑자기 한번 그 탈피했죠 아 형 진짜 이번 휴가 때 엄청 짧고 굵게 맞으셨군요 뭐를요? 현타를 매번 맞는 건데 뭐 그만 맞았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게 다 이제 로지컬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선택을 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마음에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어 본인이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서 이게 마음에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략의 상황은 최악의 조별과제를 대입해보면 사람들과 뭐 동업을 한다던가 가정을 꾸린다던가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일들이 돌아가는구나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동업을 말리는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게 보통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동업이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동력을 나누는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 근데 실제로 현실 세계의 동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좀 더 총대를 맬 사람이 힘들어져 그 사람을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 선정된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나라면 어떤 그 총대를 매는 그 주축이 되는 한 사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특히나 이제 그래 대표가 이 회사 망하면 정말 그 인생 망하는 사람인 경우와 나 이 회사 망해도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뭐 엄청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회사 하나 말아먹어도 길바닥에 나 앉지는 않을 정도의 여유는 있다 이런 사람이 대표인 경우와 어느 쪽이 더 회사가 안정감이 있겠냐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이 대표를 맡아야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원래 모든 사업을 할 때 내 100%를 다 쏟아 부어가지고 뭐 물질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걸 100% 다 쏟아 부어가지고 사업을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돼 있거든 예를 들면 왜 이런 거잖아 우리가 회사하다 보면 가끔씩이라도 왜 가수금 넣어야 될 때 있지 가끔 있잖아 그럼요 당장 이제 수금이 좀 덜 됐는데 나가야 될 돈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럼 잠깐 돈 넣어가지고 땜빵 치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내가 여신이 조금 있어야 그런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이거 그 집 이사 갈 때도 똑같잖아 집 이사 갈 때도 여유 전혀 없으면 이 집이 빠져야 일로 가는데 안 빠지면 이 계약이 어그러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이 내가 가진 거에 100%를 써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운용이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진짜 자주 생겨요 그런 일들이 흐름이 좋지 않죠 만약에 여유자금이 조금만 더 있어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자본금이 모잘라서 그걸 할 수 없다 이러면 내가 그냥 대표이사로서 가수금 배팅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도 못하잖아 그런 거야 사실 조금 주축이 되는 사람은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 이게 동등한 관계에서의 동업은 굉장히 위험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다 고만고만 비슷한 레벨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엠빵으로 가져갈 건 가져가고 나중에 회사 망하고 돈 떨어지니까 나한테 그렇게 떠넘긴다 각자들 여유가 있으면 더 좋지 각자들 여유가 있었으면 야 우리 이거 엠빵으로 책임지기로 했던 거니까 야 우리 이번 회사 청산하면서 빚도 엠빵으로 나눠서 갚고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우리 관계는 또 유지해야지 사실 이게 인간관계가 유지되느냐 안되느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 정말 어쩔 수 없는 내가 살기는 해야 되니까 이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심정도 있을 거라고는 봐요 물론 내 뒤통수를 친 친구들이 그랬을 것 같진 않아 그치만 아무튼 다들 좀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그 추한 꼴은 안 보였겠죠 아무튼 좀 그래 조별과제 할 때 일단 그 자기의 밑바닥을 보인 사람들은 앞으로 그 사회 나가서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심리 같은 논리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진짜로 학교 때 조별과제 할 때도 항상 그랬어요 저희 집은 이제 컴퓨터 하는 집이니까 뭐 컴퓨터 모자라? 그러면 아버지 사무실에서 몰래 빼다가 이렇게 더 갖다 쓰고 뭐 이런 것들 내가 갖다 대주고 이런 것들 항상 했었고 그러니까 평생 이런 방식으로 나는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것은 관상과 팔자랄까 이건 MBTI 이런 걸로도 설명될 수 없는 조장상이냐 INF 조장 이게 근데 조장 성향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잖아 나 되게 재밌어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주르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참 그것도 웃겨 그러면 그 조장들끼리 모이면 누가 조장을 하지? 가장 조장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조장들끼리 모여 있으면 좀 덜 조장상이에요 그런가? 네 그러니까 센 조장상이 있고 좀 덜 센 조장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조장들끼리 모였을 때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나도 사실 그걸 희망하거든 아니 그거는 희망사항이고요 나는 진짜 회사를 해도 내가 대표를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어떤 참모나 조력자 역할 그런 걸 항상 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렇게 왜냐면 센 조장상이니까 아니 근데 그 MBTI나 성격검사를 하잖아 그러면 나는 진짜로 대표나 조장 그 스타일이 아니야 아 그래요? 원래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시원하다 저도 그런데 근데 등 떠밀려서 조장하는 사람 있잖아 등 떠밀린 조장상이야 어쩌다 보니 조장상 어 어 어 어 어 밀지 마세요 했는데 되벌렸어 그런 스타일이야 나도 더 센 조장을 찾아야 되겠다 더 센 조장이 있을 거야 더 센 조장을 찾아서 그 사람 밑에서 이제 부조장 같은 거 하면서 도와드리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부조장 생활을 안 한 건 아니네요 아 그쵸 그쵸 부사장도 했었고 했었는데 그 사장이 나몰라라 하니까 직함만 부사장이지 결국은 또 조장을 하게 되더라고 사장마저도 형을 조장으로 떠밀었어 아니 그래도 그때는 내가 재무적 책임은 지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봅니다 원래 상국지 같은 거 봐도 결국 제갈량이 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왜 이런 거 있잖아 뭐 CEO, CFO, CSO, CIO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나는 원래 CSO였었거든 전략 담당 원래 뭐 마케팅 전략이나 그런 거 담당이었는데 그 CEO께서 워낙 다른 곳들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무튼 조를 짜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되니까 회사를 하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100% 내 자본으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러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구성되는 회사는 없더라고 하긴 내가 사람을 고용해도 내 마음대로 구성 안 되지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따라와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 사실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데 많이 떠도는 MG 담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 있지도 않은 그런 허구의 사람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괜히 요즘 신세대를 욕하고 싶으니까 없는 사례를 과장해서 만들어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중소기업을 안 다녀보신 것 같아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정말 아 그렇죠 진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제가 데리고 있던 신입사원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해 갑자기? 출근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메시지가 왔어 자기가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출근을 할 수가 없대 내가 그래서 눈앞이 안 보여서 차를 못 타겠다는 거냐? 너 지금 지하철역을 못 찾아와서 출근을 못 하겠다는 거냐? 내가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그냥 쉬라고 그랬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SNL 같은 데서 보는 맑은 눈에 광인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 못 보고 지내신 분들 있잖아요 되게 축복받으신 거예요 좋은 회사만 다니셔서 그래요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고 항상 구인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월급을 충분히 안 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 월급을 충분히 줘도 그런 사람은 나타나더라고요 아 그럼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또 조별과제는 펑크나면 그냥 학점을 말아먹고 끝인데 내가 조원들한테 계속 돈을 줘가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진짜 그 사람 미칠 지경이죠 심한 날 심한 날 돌아버리는 거죠 아무튼 우리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무슨 끌어당김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일 거라고 봐요 맞아 맞아 그렇지 않아? 격한 공감 자기 개발서에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봤어? 근데 사실은 현실은 이렇습니다 맞아요 현실은 이게 더 현실이에요 대체로 자기 개발서 많이 보는 스타일의 사람들 있잖아 자영업하는 사람들보다 회사원이 더 많아 조장이 아닌 사람들 조장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면서는 그 정서적인 여유도 있고 내가 뭔가 앞으로 뭔가 되어야지 되고 싶다 이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개발서를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받는 월급보다 훨씬 큰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꿈꾸고 싶으니까 자기 개발서를 보고 뭔가 바라는 삶을 꿈꾸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약간 좀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우리가 겪은 이런 전쟁터나 이런 야생 정글 같은 이 현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진 않아 그래가지고 아홉말 시간에 옛날에는 이런 걸 필터링하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우리 채널 구독자들의 상당수는 그냥 되게 평온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괜찮나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끼리도 계속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랬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 채널 이 방송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앉아서 야 나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런 내용이잖아 사실은 되게 야 이거 어디 갔더니 정말 뒤통수를 그냥 셀이 맞더라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 후배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후배들은 대체로 음악하는 후배들 음악하는 후배들은 대체로 다 프리랜서 생활을 하는 애들이니까 걔네들한테는 너네가 이 세상에서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 좀 명심해야 되고 절대로 동업하지 말고 절대로 함부로 작곡팀 같은 거 만들지 마 맞아 맞아 그런 거 안 돼 불화의 씨앗이야 요새 작곡팀 야 7명 8명씩 막 작곡팀 하잖아 애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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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 작곡팀이 막 7명 8명 되는 그런 작곡팀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잘 되면 공산주의인 거야 아주 이상적으로 잘 돼야 공산주의인 거야 애들끼리 맨날 불만 생겨 서로 싸워 네가 더 많이 했네 내가 더 많이 했네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워 불만이 생겨 그러다가 또 핵심 멤버들끼리 따로 차려가지고 또 새 거 차려 결국은 또 누군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파와 나간 애들파가 갈려가지고 얘네들끼리 또 안 봐 거기다가 또 나간 애들은 한 번만 분열할 것 같아 연쇄 분열하죠 결국은 가능하면 혼자 하는 것이 좋더라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지 차라리 어시를 두든지 어시를 두든지 아니면 껀마다 껀바이 껀으로 같이 하는 파트너를 그때그때 설정하면 되지 그쵸 그건 괜찮아요 점조직들 그냥 전자음악 할 때는 처차맨이랑 같이 해야 되겠다 컨츄리를 할 때는 이수비랑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상황마다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지 요런 조언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그 녹음실 같은 것도 해보면 알겠지만 네가 혼자 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숨래코드가 네 마음에 맞게 굴러가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 그쵸 녹음실의 사업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항상 혼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에 뭐 네가 속해 있을 때라던가 아니면 누구랑 같이 할 때 이럴 때는 100% 네 맘처럼 가주진 않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래요 혼자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괜히 같이 해가지고 더 효율을 떨어뜨린다던가 이런 거는 좀 재고해 볼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혼자 살라는 걸 권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세상에 그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 보고 나서 되게 결혼하고 싶다 애 갖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많았어 동전에 한쪽 측면만 봤구나 형이 얼마나 그 이면에서 힘들어하는지 못 봤구나 그런 건 보여주고 싶지 않고요 야 그래도 초등학교 가고 나면 좀 낫지 않냐 아니야 아니야 나의 희망을 여기서 꺾지 말아줘 아직 저학년이라서 더 어렸을 때보다 덜 힘든 부분이 있고 더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고난의 총량은 바뀌지 않는구나 총량은 비슷비슷해요 그래갖고 제가 더 위에 중고등학생 키우는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그때 되면 또 다른 고난이 있다고 총량은 꾸준히 간다 나는 빨리 우리 DK2가 빨리 자라서 저 대신 조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장으로 키우시게요 근데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DK2도 조장상인 것 같습니다 관상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총때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소임이 돼요 DNA인가보다 그거 진짜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나 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알파메일 이런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약간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항상 조장 역할이었고 심지어 장남의 그럼 이게 찐 알파메일이네 그쵸 그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알파메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슨 몸 좋고 잘생기고 뭔가 되게 멋진 이미지를 되게 상상하는 것 같은데 현실의 알파메일은 이렇다 그렇죠 되게 고달픈 사람들이다 그냥 조장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알파메일론이군요 조장론 조장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되게 안 하고 싶어질 것 같아 근데 알파메일이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다고 하면 다들 별로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 그게 썩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상과 현실은 매우 다르구나 오늘도 휴가 갔다 와서 신나게 아무 말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끝냅시다 안녕 뭐가 내린다 뭐가 내린다